대학 졸업 후에 다른 회사에 2년 정도 다니다가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서 퇴사하고 10개월 정도 준비해서 이번 지방직 7급에 최종 합격한 허윤지입니다. 최종 합격했을 때는 큰 시험에 합격했다는 성취감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컸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공셀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는 강의만 듣고 그 이후에 자습은 다른 독서실로 옮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공셀에서는 자습이랑 강의를 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과목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 편할 때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어서 좀 더 모르는 부분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셀 오기 전에는 개인 독서실에서 자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 자습하다 보니까 핸드폰 만질 때도 많고 인터넷으로 다른 걸 할 때도 많이 있어서 공부 시간이 좀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공셀에서는 담임선생님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인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었고 쉬는 시간이랑 공부 시간을 구분 지어주는 타종 시스템이 있어서 공부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공셀 수업에서는 개관을 하는 숙강의, 번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의 압축강의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의 수업으로 내용을 세 번 회독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압축강의 때 최신 문제를 저는 풀어봤는데 그때 최신 유형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상한 선생님의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행정학이 저한테 좀 취학 과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최신 기출 유형이나 트렌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짚어주셔서 7급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고 7급 행정학이 과목 특성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저는 이번에 95점이라는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하면서 질문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질의응답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이주일 전에 끝까지 헷갈리는 개념들,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질의응답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제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그 시스템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일 테스트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에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매일 50문제씩, 그리고 토요일마다 250문제를 누적해서 시험을 봤는데 단순 암기가 혼자 해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테스트를 통해서 하니까 저도 굉장히 단순 암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월간 풀셋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공부해온 실력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 수험생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앉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독서실에 계속 앉아있었지만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검색을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겼었는데 공셀에 온 이유도 사실상 저의 그런 공부 생활습관을 잡기 위한 거였고 공셀에서는 담임선생님께서 핸드폰 하거나 중간에 엎드려서 지침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엄격한 상벌점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끊임없이 긴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습시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은 항상 저희 옆에 계시니까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나 혹은 공부하는 계획 관련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나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분이 항상 계시다는 것.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활 초반에는 공셀 정규 자습시간에 따라서 아침 8시에 등원해서 밤 10시까지 순수 자습시간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얼리버드 강의 등을 듣기 위해 7시까지 등원해서 심야 자습까지 해서 최소 공부시간 14시간 정도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자관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습 환경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항상 상주하시는 교과목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점이 제가 단계 합격을 하는 성공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습시간 확보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 잦은 소통을 하고 싶은 학생이 이 학원 선택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험생들은 항상 수험기간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수험기간을 짧게 해서 최대한 덜 고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집중해서 자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공셀에서 자습을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덜 고생하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셨던 서재선 선생님께 우선 저의 수험생활을 옆에서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